이 곡은 막심보라비차가 연주하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피아노가 가운데 있고요. 옆에 드럼이 있고 기타가 있고 발레리나가 막 춤추면서 돌아다녀요. 그런 곡을 오늘 제가 혼자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. 쿠바나 쿠바나라는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곡에 담는 에너지. 오늘 제가 보라쇼 얘기하니까 보랏빛 분들이 연주를 준비한 다음 연주자분들이세요. 이 곡을 연주하고 다음 분들이 나오실 때 여러분 쿠바나 쿠바나만큼의 에너지 다음 연주자분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으시죠? 네. 준비되셨다고 합니다. 멋진 연주 부탁드립니다. 쿠바나 쿠바나를 연주를 마지막으로 가서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고 싶은 지금까지 모나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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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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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